케이크 아기 나왔어 자다 깼어 물음이 자르네 잡았다 가방을 지켜본다 소중한 양파 고기와 함께 손을 먹어서 끊임없는 양파 밥을 먹기 골고루 가려고 먹음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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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왜 빨아? 간지러워! 간지러워! 나... 왜 이러는 거야? 아아... 아우, 팔 터져! 자... 자..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... 아우, 귀여워! 흫! 어후, 귀여워? 으아아아! 야! 으아아! 으아아! 아구 예뻐라아! 아구 예뻐, 아구 예뻐, 아구 예뻐, 아구 예뻐... 아구 예뻐! 와아... 너무 이쁘. 너무 귀여워. 미쳤어. 미쳤어. 언니 이상형이 참겨워 선생이래. 근데 언니가 참겨워 선생이래. 근데 언니가 참겨워 선생이래. 진짜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. 지금 아니면 시간 안 돼. 뭐해? 나한테 애기들 맡기고 너 쉬고 있냐? 지금. 나한테 애들 맡기고 쟤네 쉬고 있네. 응. 날씨에는 아닌데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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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올라와. 공공이 할 수 있어. 올라와. 올라와. 옳지. 옳지. 너무 귀엽다. 근데 뭐하니? 눈물 그거해요. 어구 놀아? 아니야? 꿈을 가지고 놀아요 꿈을 가지고 놀아요 돌아가요 엄마를 왜 때려? 젤런이 손 부분을 나오는 거 같아요 30분이 더 꿈이 안나와요 사실 손에 있던 손에 있던 손이 크기 치가 잘 안나와요 반찬을 안 좋아해요 주인공 유아 너무 아름다운 키워먹어 이거지? 뭐지? 친구가나서 잘 어울렸어요 근데uy이 같이 오셨는데 티타는 왜 괴롭혀? 티타는 왜 괴롭혀? 바니는 뭐하니? 얘 어디까지 올라가? 왜? 떨어지니까 바니 바로 달려온거야? 여기 떨어졌다고 왜 떨어져서 달려왔어? 뒤통수 너무 귀엽다 너 타이밍